승리를 확정 짓게 됩니다 아아 너나의 서브 아퍼앤드플립 까지 내렸습니다 아아 리슨을 갖다 무리했습니다 아아 영대사 끌려가고 있는 양사대 복식조 아아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리드 김아훈 박주현 화성시청의 복식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아 밖으로 날 벌어져 있습니다 아아 감각적으로 넘겼어요 아아 정사자 마무리 넷 넷 쓰리십 아아 아아 그러나 마무리 리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블록을 받아야 되는데 급급해서 그래요 네네 자 파산공세 플레이오프는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정현 정단아 아아 이정현이 아아 정단아가 기다리면서 예에 길었어요 박주현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브 득점 자 다시 박주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리그에 있으면서 경기수도 많기 때문에요 바로 공격 답답함을 틀고 화이팅으로서 다시 맞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아 이번엔 길게 먼저 백플립을 하기도 하니까 일단 주고 지구전이 좋은 선수들인데 오늘 화이팅 네 넷 아아 야 길었어요 또 이정현 선수는 지구전에서 강한데 네 지금 워낙 김아음 박주현 앞서 있습니다 야아 좋네요 8대1 자 분위기가 맞춰있는 여덟점차 야아 그리고 바로 송 threads 야아 그리고 여러가지 를 2 송 회의 1 2 2 으 3 으 으 으 으 으 으 으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